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하나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어디에 왔냐면 마라케시에 있어요. 모로코 마라케시에 도착해서 제가 온 지 일주일이 됐는데 지금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마라케시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있는데 우연히 제가 여기서 지나가다가 정말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모로코 알간오일이나 허브 같은 걸로 피부 미용 제품을 만드는 곳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 구경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한번 제 영상 드럽게 봐주시고 모로코 마라케시에 모습을 제가 열심히 담아볼 테니까 영상을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더 한국과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everybody welcoming our Bilber pharmacy or traditional pharmacy 한글자막에 출근한 모든 분들 다는 특징과 헤드를 사용하여 모바스의 기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노란 과정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코드나 장yon의 아픔 brag입니다 이 코드나 장 merciful에 없애는 것에 환경과 전하게 공부하고 각종의 chin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난이도 복잡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코드나 장애 YET 이 코드나 장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나 장멸의 아픔, 이스네, 젠장, 상돌, thousand flowers and they are oils for food also this side you see all the oils for food and I'm very thankful for everyone want to visit our pharmacy Marrakesh, Herborist, Bolivar, Prance, Moulay Rashid, nearby square Jamelf, not the famous square in Marrakesh city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listening and for your intention thank you very much